10편 119편 주님의 윤례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윤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신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윤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윤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